. 잘 보겠네? 응 이게 세 종류였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이랑 반짝반짝 딱 이거랑 요렇게 반짝반짝 들어보자 털에 묻혔어 천천히 반짝이는거? 응 그리고 다음이 그냥 계속 불 들어있는거 목걸이 하나 더 생겼어? 다행히도 잠시 후에 물이 좀씩 입을 때 잠시 후에 물이 좀씩 물이 좀 더 없어져 풀면 물이 좀 더 없어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